유니크 함수와 솔트 함수는 엑셀 마이크로소프트 365 버전 그리고 구글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기능은 동일하지만 엑셀과 구글 스프레드 시트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엑셀과 구글 스프레드 시트의 사용방법을 나눠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니크 함수인데요 유니크 함수는 엑셀 마이크로소프트 365 버전에서 사용할 수 있고 특정 배열을 선택해서 배열에 있는 고유값을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유니크 함수는 총 3개의 인수가 있는데 각각 배열과 행렬 선택 그리고 딱 하나만 있는 값을 반환하는 인수입니다 먼저 배열은 고유한 값을 구할 배열, 표 또는 범위를 선택하는 인수고요 바이콜은 행렬 선택인데 보통 우리가 데이터를 관리할 때는 열방향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기 때문에 통상 생략 또는 펄스를 써서 열에서 고유한 값을 구하기 때문에 바이콜 인수는 보통 생략해서 사용을 할 수 있고 이그젝틀리 원스 인수 같은 경우에는 전체 데이터 범위에서 딱 하나만 있는 것으로 보통 우리가 중복 제거 기능을 사용할 때는 두 개 이상 있는 데이터에서 딱 하나만 데이터를 남기는데 반해서 이그젝틀리 원스 인수를 트루로 입력하게 되면은 딱 하나 있는 그러니까 두 개 이상 있는 데이터는 완전히 제외를 하고 딱 하나 있는 데이터만 추출하게 됩니다 그럼 예제 파일을 활용해서 유니크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볼 텐데 유니크 함수같이 이렇게 배열을 사용하는 함수 같은 경우에는 고정된 데이터가 아니라 아래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데이터를 계속해서 추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런 데이터를 표 기능을 활용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표 기능을 활용해서 관리하면 배열 인수를 지정할 때 데이터가 늘어남에 따라서 결과 값도 동적으로 달라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편리합니다 우선 B4셀을 이렇게 클릭을 해주고요 삽입 탭 클릭하고 표 그룹에 표를 클릭하고 표 만들기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표 기능이 적용되는데 여기서는 줄무늬 행 제거하고 이렇게 머리끌만 남겨둔 상태에서 관리를 할 거고요 제목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홈 탭 가서 검은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O4셀에서 일단 지역을 유니크 함수를 사용해서 확인을 해보면은 지역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O5셀에서 이렇게 유니크 입력을 하고 탭을 누르면은 인수를 입력할 수 있는 상태가 됐는데 여기서 G4셀을 이렇게 클릭하고요 그러면은 표 1 그럼 우리가 방금 표로 지정했던 이 표 1에서 머리끌 지역이 되는데 이 앞부분에 머리끌은 이렇게 삭제를 해주고 마찬가지로 뒤에 대괄으로도 삭제를 해주고 괄호를 닫고 엔터를 누르면은 그럼 이렇게 지역열에서 중복된 값을 제거하고 각 하나의 데이터들만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무 셀이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주로 바꿔주면은 제주가 추가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컨트롤 Z를 누르고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O12셀을 클릭하고 발주 담당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등을 입력하고 유니크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요 어레이에서 표 1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은 표 1이 선택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대괄으로 입력하고 열을 선택할 수 있는데 발주 담당 선택을 해주고 괄호 닫고 괄호 닫고 엔터 눌러주면은 마찬가지로 발주 담당도 중복되는 값을 제외하고 각각 하나의 고유값만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런 식으로 쭉 선택을 해서 컨트롤 C를 누르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붙여넣기를 해준 다음에 데이터에 들어가고 중복된 항목 제거해서 이렇게 중복된 항목 제거하는 데이터를 구하는 방식을 사용을 했었는데 이런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변함에 따라서 우리는 동적으로 결과값이 바뀌는 걸 확인하고 싶은 상황에서 하지만 이런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은 만약에 발주 담당에 새로운 사람이 추가됐다고 했을 때 해당 사람을 추가로 입력을 해주거나 혹은 또 다시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중복된 항목 제거 기능을 사용했는데 이렇게 유니크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은 데이터가 변함에 따라서 결과값도 동쪽으로 변하기 때문에 보다 쉽게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면은 ms 365 버전 이상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구요 나머지 인수도 알아보면은 먼저 여기 g9셀을 이렇게 제주로 바꿔주고 55셀을 클릭하고 두번째 인수였죠 두번째 인수인 바이콜은 이렇게 생략을 해주고 세번째인 exactly once 인수를 true로 선택을 해준 다음에 엔터를 누르면은 유일하게 하나만 있는 값이기 때문에 두 개 이상 있는 데이터는 제외를 하고 제주만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컨트롤 z 눌러주고요 또 컨트롤 z 눌러서 여기 전라로 바꿔주고 그리고 이렇게 표 범위로 관리하면 좋은 거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에 97하고 컨트롤 d 컨트롤 d 컨트롤 d 컨트롤 d 컨트롤 d 해가지고 쭉 복사를 해준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새로 추가된 마지막 강원을 제주로 바꿔준다 그래서 다시 위로 쭉 올라가 보면은 이렇게 제주가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이콜 인수를 사용하면은 열 방향 외에도 행 방향 데이터도 똑같이 관리할 수 있다는 것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sort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sort 함수는 우리가 정렬 기능을 사용하는 것을 함수로 구현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고 총 4개 인수가 있는데 array, sort index, sort order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이콜 인수가 있습니다 각각 보면은 array는 마찬가지로 범위겠죠 범위 배열이고 sort index 같은 경우에는 전체 배열에서 정렬을 실행할 열을 선택하는 인수고 sort order 같은 경우에는 오름차순 내림차순인데 기본값은 오름차순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생략하거나 1일 때는 오름차순, 마이너스 1을 입력하면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진행합니다 바이콜은 유니크 함수와 마찬가지로 행열을 선택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바이콜 인수를 생략하면은 열 방향으로 정렬을 진행합니다 그럼 예제를 이용해서 sort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sort 함수도 마찬가지로 표 범위를 활용하면은 매우 편리한데 예를 들어서 등호를 입력하고 sort 선택해주고요 array에서 표 1 입력해주고 제조사 입력해준 다음에 지금은 제조사 열만 선택된 상태이기 때문에 sort index 필요 없고요 예를 들어서 오름차순으로 정렬한다 그러면은 sort order도 필요 없고 열 데이터이기 때문에 바이콜도 필요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괄호만 닫고 엔터를 눌러주면은 제조사가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다시 이 제조사 부분을 발주 담당 이런 식으로 바꿔서 입력을 해주면은 발주 담당 직원의 이름이 오름차순으로 정렬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전체 표 범위를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고 예를 들어서 지역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고 싶다 그러면 sort index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죠 여섯이니까 6을 입력을 해주고 sort order는 내림차순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엔터를 누르면은 지역이 충청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정렬된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럼 이렇게 하나의 표 범위를 두 개 이상의 기준으로 정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 간단합니다 이렇게 array는 그대로 놔두고요 sort index에서 중괄호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현재 여섯 번째는 지역이고 두 번째 기준으로 이름을 지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콤마에 입력해주고 O 해주고 중괄호 눌러서 닫아주고 두 번째 sort order 같은 경우에는 중괄호 입력을 해주고 여섯 번째 지역이 지금 내림차순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다섯 번째 이름은 오름차순으로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콤마 입력하고 1 입력하고 중괄호 닫고 이렇게 엔터 누르면은 여섯 번째 지역은 내림차순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인 다섯 번째 이름은 오름차순 형태로 이렇게 정렬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크 함수와 sort 함수를 같이 조합해서 활용하면 이렇게 sort를 먼저 입력을 해주고요 유니크 함수 입력을 해주고 표 1에 발주 담당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유니크 함수는 닫아주고요 sort index, sort order 전부 다 기본 값으로 한다고 하고 괄호 닫고 이렇게 엔터를 눌러주면은 발주 담당에서 중복된 값은 제외하고 오름차순으로 이렇게 이름을 정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ort 함수는 정렬, 유니크 함수는 중복 제거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고 함수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구글 스프레드 시트 기준으로 sort 함수와 유니크 함수의 사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sort 함수를 알아볼 텐데요 구글 스프레드 시트에서 sort 함수는 범위, 열정렬, 오름차순 이렇게 세 가지 인수를 가지고 열정렬과 오름차순은 계속해서 추가해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열정렬과 오름차순은 쌍을 가지는 인수기 때문에 이 부분만 주의를 하면 되고요 그럼 구글 스프레드 시트에서 sort 함수도 예제를 활용해서 확인을 할 텐데 등을 입력하고요 sort 입력을 해주고 범위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 구글 스프레드 시트는 표 기능이 없죠 표 기능이 없어서 이렇게 범위를 직접 선택을 해주고 콤마 열정렬에서 이번에는 기준을 지역에 해당하는 다섯 번째 이 다섯 번째를 입력을 해주고요 오름차순으로 입력을 해야 되는데 구글 스프레드 시트에서는 true로 입력을 해주고요 발주 담당에 해당하는 네 번째는 내림차순으로 이번에는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펄스 입력을 해주고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지역은 오름차순 이름은 내림차순 순서로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ort 함수는 이렇게 쌍을 이루는 열정렬과 오름차순 인수를 같이 입력을 해주고 두 번째 기준은 콤마 누르고 이렇게 또 입력을 해주면 되고 오름차순은 true와 false로 입력한다는 것 기억을 해주시고요 유니크 함수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유니크 함수는 이렇게 범위 인수만 입력을 해주면 자동으로 고유 값을 추출을 해주는데 마찬가지로 예제를 이용해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유니크 입력을 해주고요 이번에는 지역 해볼까요? 지역 이렇게 해서 쭉 선택을 해주고 엔터를 눌러주면 이렇게 각 지역에서 고유한 값들만 따로 추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쭉 내려가서 예를 들어서 여기 제주 말고 뭐 외국 입력을 해볼까요? 외국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은 범위로 입력했기 때문에 이렇게 마지막 행에 데이터를 추가해도 데이터가 추가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범위를 offset 함수로 바꿔서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 offset 입력을 해주고요 참조할 셀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F5셀에서 시작을 하겠네요 F5셀을 시작을 하고 offset 행은 0, offset 열도 0 그 다음에는 이렇게 높이를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높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count a 하고 F-F로 이렇게 F열을 지정을 해주면은 F열에 있는 데이터 개수만큼 이 높이를 지정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offset 괄호 닫아주고 유니크 함수 괄호 마무리하고 엔터를 눌러주면은 이렇게 왜곡이 추가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스프레드 시트도 표 기능은 없지만 이렇게 데이터가 계속해서 추가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offset 함수를 입력하면은 표 기능과 유사하게 관리를 할 수 있고 엑셀과 마찬가지로 SORT 유니크 함수 사용하면은 데이터에서 원하는 범위를 정렬하거나 혹은 고유한 값만 추출하는 작업도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